스파이크를 보시면요. 배구에서 스파이크, 바로 그 스파이크를 의미할 수 있고요. 대못을 의미하고요. 경기용 구두바닥의 스파이크, 역시 스파이크고요. 그래프에서 산 모양으로 꺾어 올라간 부분을 의미합니다. 산 모양으로 꺾어 올라간 부분을 스파이크라고 합니다. 그래서 급격한 상승, 급격한 상승, 동사로 쓰여서 급격히 상승하다, 급격히 상승하다. 그 다음에 음료나 식품에 몰래 불법 약물을 타다. 자 다시 한번요. 그래프 등에서 산 모양으로 꺾어 올라간 부분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급격한 상승, 급격히 상승하다. 음료나 식품에 몰래 불법 약물을 타다. 스파이크 인 디 오일 프라이스, 육가 급등, 스파이크 인 디 오일 프라이스, 스파이크 인 디 오일 프라이스, A drink spiked with tranquilizers. Tranquilizers, 신경 안정제란 뜻이죠. 신경 안정제가 타진 음료, 그래서 신경 안정제를 탄 음료. A drink spiked with tranquilizers. Their stock price is spiked. 그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. Their stock price is spiked. On news of the merger, 합병 소식에.